대전시가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225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에서 39세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간 회복과 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5주, 15주, 25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시와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은 고용노동부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사업을 위한 국비 10억여 원을 확보하고 참여수당과 이수나 취업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한 명당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와 대전비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